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뭘까 돈이지 돈. 돈 줄이 갑자기 막혔을 때. 우리가 여길 찾아왔을 때 내가 대부분 보면 산을 잘못 건드렸다든가 산신에 벌이 들어왔다든가 자기 사주에 금전이 나가는 해오 년이 있단 말이야. 인간 잘못 만나도 보면 거기에 돈줄이 막히거든. 그래서 사람이 염분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 산을 잘못 건드렸을 때 산이 막히면 금전이 툭 막히더라고 조상에서 치고 산신에서 치니까 그런 걸 건들 때는 잘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인간. 서로 누군가 만났을 때 잘못 만나면 돈이 막혀버려. 그러니까 서로 궁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지 사주에 올해 돈이 나가는 사주가 있단 말이야. 특히 올해는 닭띠 말띠 소띠가 금전이 나가지. 그러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굿해야지. 맨날 굿만 한다고 하는데. 맨날 굿하지는 않거든. 굿은 다가 아니에요. 부적으로 막을 수도 있고. 뭐 한 두 달 공백 기간 지나면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봐야지. 꼭 굿은 아니에요. 굿에. G